그 다음에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한국을 제가 보면 제가 이제 1990년부터 이제 이런 종류의 관찰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한 30년 정도 된 거죠. 사회적 실험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근래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소득주도성장, 임대차보호법, 탈원전정책 이런 것은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 실험 가운데서도 경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강한 그런 사회적 실험이죠. 그런 사회적 실험들이 이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치세력의 이익이나 그 다음에 믿음에 따라 실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정부들로서도 의로사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 기본사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회적 실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사회적 실험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제도나 정책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나라인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세계 나라들을 보게 되면 선진국들은 정치권력의 과도한 그런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상원, 하원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뭉개진 거죠. 없다고 보면 될 거고 지금 이제 선거까지 특정 정치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의 헌법학에 굉장히 정통하신 경희대학교 허영 헌법학 그런 석좌 교수가 1987년도에 이제 군부 정권으로부터 민간으로 이양될 때 헌법을 고칠 때 대통령 독주만 관심을 가졌지 이렇게 국회가 독주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사회적 실험이 너무나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뭐 정책이나 제도를 예측하기 힘드니까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윤 정부가 의료사태에 좀 무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음에 이제 정권이 넘어가서 국민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 실험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고 개인이 치료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많겠죠. 선진국하고 이런 후진국의 차이란 것은 그냥 정책 예측 가능성이 현장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후진국 반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이제 의료사태도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100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1억 원을 들어도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집값이 많이 이렇게 오르네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 공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대심리라는 것이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넉넉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주식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대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지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2분기에도 돈을 많이 빌렸네요. 12조 정도를 빌려가지고 이제 아마 주택대출이나 아니면 가계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주택을 사는 데 투입한 거죠. 12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정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돈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주 서둘러 나섰는데 어떻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거를 이제 낮추기에는 지금 역부족처럼 보이거든요. 공급 확대대체 같은 걸 계속 정부가 발표하지만 먹겨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조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례적으로 초비간론을 펼치시는 분을 의견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의견은 2023년도 주가 수준이 적정 수준이고 지금 현재 미국 정권시장이 2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s&p500 지수가 약 5600선인데 4600선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는 것은 이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소개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의견도 한번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전망이 나올 때 낙관론보다 비관론에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비관론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비관론을 한번 그냥 들여다보기는 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난 토요일날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개원을 하고 계신 한 의사선생님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당뇨 단계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이 30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 5명 가운데 1명이다 이런 뭐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주변에 이제 당뇨 환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제 이게 먹는 속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네요. 먹는 속도가 빠르면 당 수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방송을 내보냈는데 일요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의견을 남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비의로인이지만 굉장히 귀한 정보다 생각해가지고 식사 습관 속도 이런 부분하고 관련한 당뇨 문제를 한번 오늘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제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골프처럼 선수 수명이 긴 그런 운동이 아니고 배드민턴이 굉장히 선수 수명이 짧을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딱딱한 바닥 위에서 계속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젊은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관절에 굉장히 크게 부담을 줄 것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관절 정말 신체 부위 가운데 어느 부위 하나 여러분들 소홀한 게 없죠. 그래서 의사분들을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관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나이가 든 사람 평소에도 이제 등산을 한다 나이를 먹으신 분이 그러면 저거는 아닌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백세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60대에 들어보는데 마라톤을 한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그런 관절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껴 써야 되거든요. 정말 신체 부위를 참 아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관절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오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안 써도 안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쓰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의료사태의 핵심이 원가 이하의 숫가지 않습니까 원가 이하의 숫가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비급여 부분이 이제 팽창을 했고 동시에 이제 의사 1인당 진로 횟수가 높은 그런 것으로 유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또 원가 숫가가 낮기 때문에 전공의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대학병원을 돌렸고 이 문제를 오늘 한 번 정도 더 정조준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도 보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아주 명의가 한 분 돌아가셨대요. 아마 급성이니까 사망한 원인이 뭔지를 알았는데 아주 그 분야에서 정통하신 분 아주 보기 드문 그러니까 이제 특히 외과의사나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수술실적이 뛰어나신 분은 그런 분들은 진짜 사회가 귀한 인재들이죠. 이제 특히 진료 난이도 같은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현재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사직률이 높아지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정책을 펼치신 이런 분들은 문과 출신들이니까 대체가 항상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대체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데 이런 진로 난이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쟁점이 됐던 개헌매너제 이제 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 나면 의무적으로 2년 전후로 인턴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의료계가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필수 의료 패키지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서론을 마치고 또 이제 오버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이제 꿈틀꿈틀하고 2월달에 12조 정도가 대출이 되고 집값이 네 힘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집값이 좀 상당히 바tles고